세월호 침몰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북한은 대남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한의 대중들은 반정부, 반미투쟁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4.19 기념일을 두고 대남선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한 대중이 정부와 미국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남한의 정치 정세가 반독제 민주화 불길이 타올랐던 4.19 전열을 방불케 하고 있다며 남한 이민들이 제2의 4.19로 독재 정권의 반역 통치를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방문 당시 발표한 드레스텐 선언에 대해서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대결 계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남한 국민이 이른바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는 대중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비행사 대회에서 한미 공중훈련을 직접 비난한 사실도 뒤늦게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지난 11일 시작된 한미 공중종합훈련 맥스선드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최연애 코리아일 사장이 오는 24일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상단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24일부터 4일간 러시아, 중국 등 20여 개 국가의 철도 관련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